115페이지 143번 문제입니다. 방정식 로그엑스의 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로그엑스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 있는데요. 이 두 근의 곱이 10이다 라고 했을 때 상수 k의 값을 찾아달래요. 그러면 일단은 이 방정식의 두 근을 뭔지 모르니까 선생님이 하나는 알파, 하나는 베타 이렇게 넣어볼게요. 그런데 그 두 근의 곱이 얼마? 10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아, 알파 곱하기 베타는 10이다 라는 거 일단은 알 수가 있겠네요. 이 상태에서 로그엑스의 전체 제곱 그리고 로그엑스가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선생님은 로그엑스를 살짝 치환을 해볼게요. 로그엑스를 t 이렇게 치환을 해봅시다. 그럼 이 방정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t의 제곱 마이너스 k 곱하기 t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되겠죠. 자, 그러면 선생님이 어쨌든 이 방정식 t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선생님이 표현이 됐는데 선생님이 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의 근을 하나는 로그 알파, 하나는 로그 베타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죠. 그러면 두 근의 곱은 여기에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자, 로그에 알파 플러스 로그에 베타 이 두 개가 이 녀석의 근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럼 두 근의 합은 뭐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?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얼마 k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거예요. 어, 그런데 이거 선생님이요.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는 다시 로그에 알파 베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. 아, 그 값이 지금 k다라는 건데 우리가 아까 전에 아, 알파 베타가 10이다라는 거 알 수 있었잖아요. 그렇죠?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로그 10이 얼마? k가 된다라고 한 방에 정리가 되네요. 로그 10이 얼만가요? 로그 10은 1이었으니까 결국에는 k값은 1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. 자, 그래서 이 문제는요. 일단 두 근의 곱을 알파 베타라고 놓고 알파 베타가 10이다라고 정리한 다음에 살짝 로그 x를 t로 치환하세요. 뭐 t가 됐든 a가 됐든 치환한 다음에 아,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은 로그 알파랑 로그 베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두 근의 합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k다라고 넣을 수 있으니까요. 결국에 알파 베타를 다시 넣어서 정리하면 k값을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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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